안녕하세요. 형제피부시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작을 위한 긴장심 신제품이 생산이 되어 긴급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해리회사에서 직접 제작해 주신 제품이구요. 신제품 설명을 하기 전에 최근 판매하고 있던 긴장심 8cm, 긴장심 10cm, 긴 3점 비파괴 편심 8cm 제품은 이 제품 몸체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긴장심 8cm 같은 경우 고무 오링이 작고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구요. 긴장심 10cm, 8cm 비파괴 편심은 이 고무 오링 여기 보시면 접착마감이 조잡하고 약해서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고무 오링이 만에 하나 끊어질 경우 순간접착제로 붙여야 하는데요. 붙이게 되면 단단히 고정은 되지만 생산대부터 마감 처리를 잘해서 다시 붙이는 경우를 만들면 안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제품에 단첨이 많기 때문에 해리회사에서 긴 3점 비파괴 편심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작 부탁은 우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리회사 수직 내경이은간 65mm, 이경부식 65에 50, 100에 65mm를 많이 찾는다고 얘기하니 만드실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생산이 되는대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신제품 긴장심을 기존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비교해 드릴게요. 신제품 긴장심은 우선 타 제품들과 틀리게 변형이 없는 실리콘 베킹으로 위아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VG2 배관, VG1 배관 겸용입니다. 실리콘 베킹이 연결된 상태는 대부분 사용이 되는 VG2 배관에 연결해서 사용이 되며 내경이 두꺼워지는 VG1 배관일 경우 실리콘 베킹을 빼고 넣으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긴장심이 사용되는 곳은 타일 덧방으로 배관이 아래쪽으로 낮아진 경우나 배관이 깨져서 낮아진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타 제품은 고무베킹이 깊숙한 아래쪽에 위치해 있거나 위치이동이 가능한 얇은 고무베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제품 긴장심은 실리콘 베킹을 튀어나온 결로로 만들어 배관에 연결시 밀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 해리 양변기 정심 편심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장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배관이 낮을 경우 실리콘 베킹을 배관 높이에 맞게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배관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배관 주변에 공간이 빈다면 몰탈이나 백시멘트를 메우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할 부분은 양변기 티볼트입니다. 기존 제품들은 티볼트 유격이 많이 있어서 지금처럼 흔들립니다. 이러면 양변기를 심해 고정을 할 때 이탈을 하거나 단단히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리 제품 티볼트들은 공간없이 유격을 정확하게 메워서 흔들림이 없어서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마개인데요. 해리 제품은 타 제품보다 마개가 상당히 큽니다. 마개가 작은 제품들의 단점은 구멍을 완전히 가릴 수 없어 냄새가 그 틈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둘러서 마감을 한 번 더 해줘야 냄새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해리 마감 마개는 별도의 실리콘 작업 없이도 전체를 완전히 가릴 수 있어 냄새 차단이 가능합니다. 기대했던 제품이 빠르게 생산이 되어서 소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타 제품이랑 비교해도 좋으니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제피부시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